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수되 예수의 용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하러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오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가서 도와줍시다 주일 강단 메시지가 미랄신앙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줘서 우리가 전도현장 선교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덕이 드린 말씀 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요 제가 가나와 또 시에라리온이라는 아프리카 서부지역에 모리스 목사님과 선교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기로 원합니다 아프리카로 출발하기 전에 주신 주일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모리스 목사님 두 사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무척 궁금하면서도요 저도 처음 가보는 현장이라서 기대를 하면서 갔습니다 갈 때 기도의 제목이 가나의 알베르트 영사와 리치몬드 목사 임만우연 목사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졌고요 또 시에라디온의 솔로몬 목사님 중심으로 보금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지도를 잠깐 한번 보죠 아프리카 지도인데요 파랗게 동그라미 되어진 데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동길 성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케냐 지역이에요 이번에 간 지역은 아프리카의 서부 지역입니다 동그라미 두 개 있는 왼쪽인데 맨 왼쪽에 있는 데가 시에라디온이고요 그 옆에 오른쪽이 가나입니다 가나는 여러분들이 가나 초콜릿 잘 아시죠? 초콜릿 하면 가나 가나 하면 초콜릿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콜릿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초콜릿을 드실 때마다 가나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시에라디온은 저도 처음 이 나라 이름이 입에 붙지 않아가지고요 한참 애를 먹었어요 시에라디온은 어떤 나라인고 하니까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올컨이 이번 선교길에 가서 다이아몬드나 하나 주워오자 갔는데 온통 가는 데마다 진흙이고요 신발에 흙만 묻었지 다이아몬드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서부 아프리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셨는데요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가는 데만 해도 한 33시간 돌아올 때는 한 40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경유하는 데에서 13시간씩 이렇게 기다리니까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모리스 목사님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자리 지키면 한 사람 볼리보로 갔다 오고 이렇게 교대로 지키면서 자리 확보하고 잘 이렇게 다녀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가나와 시에라리온의 사역을 하게 되어진 동기가 있어요 2016년에 우크라이나에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캠프를 성교사님이 계시는 지역에 캠프를 한 게 아니고요 수도인 키에프에서 캠프를 했어요 키에프에서 캠프를 하는데 유독이 현지에서 참석한 분들 중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지에 참석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가나 영사였어요 우크라이나 주제 가나 영사 알베르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부흥사고 영사고 보금전학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영사님이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끝나니까 제게 다가오더니만 땅바닥에 성도들이 있는데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서는 기도해달래요 왜 기도해달라고 그러느냐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그랬더니만 나도 이런 보금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가나 대통령이 동문인데 이 대통령에게도 이 보금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선교사님과 같이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보금을 듣게 되어진 알베르토 영사가 자기 친구가 가나에서요 가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친구 목사님이 누군가면 리치몬드 목사님인데 친구 목사님이 나에게도 그러면 보금을 좀 전해주고 또 훈련을 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시에라리온은 우리 모리스 목사님을 통해서 솔로몬 목사님이란 분이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정문식 선교사님이 가나에 들어가면서 시에라리온까지 이렇게 거쳐서 다녀오셨는데요 그때 이 솔로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보금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쪽에서 도움을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모리스 목사님이 다녀오게 되어졌는데요 먼저 이 아프리카의 영적인 현황을 보면 이 가나 같은 경우에는 63%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시에라리온은 60%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런데 시에라리온이든 가나든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어요 공통된 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 시대다 암흑 현장이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본 그 아프리카 현장은 김동규 선교사님이 잘 준비해 놓은 현장 훈련시켜 놓은 현장에 가서 보금을 전하고 또 캠프도 하고 팀사획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 그 두 현장은요 전년 보금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현장이에요 이 아프리카 전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주의 이단이 극성을 피우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 이렇게 보면 딱 맞은 현장이에요 가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63%나 기독교인이잖아요 방송 채널을 보니까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보니까 2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채널 하나 돌릴 때마다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데 공통된 게 있어요 전부 치유하는 것이고요 신비하는 그런 장면들 갑자기 그냥 송도 한 사람 불러내 가지고 무슨 병 걸렸는데 손만 얹으면 나왔대요 그러고서는 그분은 또 그냥 손 흔들리면서 기뻐하면서 돌아다니고 또 간증하고 그렇게 하고 또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하나 수입해 가지고 가져왔어요 이 기름을 사서 바르게 되어지게 되면 병 든 사람은 모든 병이 낫고 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된다 또 일시 시험이 있다 그런 분들은 시험지나 입사 원서에다가 이 어노인팅 오일 조금 발라 가지고요 그러면 무사 통과되는 다시 말하면 이 어노인팅 오일이 아프리카에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거기서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공공연하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또 팔고 있었습니다 수건 또 왜 파느냐 이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걸쳤던 수건 더 없잖아요 수건을 왜 걸쳐요 큰 수건을 걸치고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할 때 걸쳤던 그 수건과 똑같은 것을 판매를 하는데 그것을 사게 되어주게 되면 목사와 똑같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로 수건도 사고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머리에 기름 붓는 시대는 지나갔죠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이따 나가실 때 지금도 기름 부어야 되고 기름 발라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나가실 때 이야기하시면 조금 발라드릴게요 이제는 기름 붓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언제 기름을 부었죠? 구약 시대 때 왕 제상 선자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참된 왕 그리스로 오실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참된 기름 부음 받으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왕 참된 제상 참된 선지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으셨죠?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예요? 증거는 없어도 하여튼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 속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임자 성령님 이것이 바로 영적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성경 한번 보죠 고린도우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우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글소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임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에 기름 부음 받으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는요 기름 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수건 파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설탕도 뿌리고 소금도 뿌리고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의 세력 물러가게 한다고요 귀신 쫓아낸다고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미아리 고개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속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소금 뿌리고 교회 안에서 소금 뿌리는 교회 안에서 설탕을 뿌리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아프리카 현장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이 사도대장이라는 분이에요 잘 한번 봐주세요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를 때 성도들도 같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요 전부 하나같이 뭔가 들고 있죠 뭘 들고 있어요? 기름을 들고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이게 그리소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같이 바르는 겁니다 병난 곳, 병든 곳에 바르기만 하면 즉시 낫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사도대장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수건을 걸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건을 사면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가셔야 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가나에는 리치몬드 영사, 리치몬드 목사님의 친구인 알베르토 영사의 친구인 리치몬드 목사가 목회하는 곳인데요 이 리치몬드 목사님이 알베르토 영사와 러시아에서 건축학을 전국을 했어요 건축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면 바로 좀 전에 보신 사도대장이라는 분의 교회 2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건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하고 난 다음에 시내에서 식사를 하고 갑자기 건축 현장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 교회 사무실에 갔다가 영상도 보게 되어졌고 또 이 기름을 거기에서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한 병에 2천 원씩 거금을 들여가지고 네 병을 사왔습니다 거기에서 이 기름 파는 것도 보게 되어졌고요 또 기독교 채널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런 신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뭔가 하면 로얄하우스예요 입구에 보니까 로얄하우스로 되어 있길래 경비도 있고 그래서 경비가 심한 그런 집인가 건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였습니다 로얄하우스 여기에서 이 사도대장을 영상만 이렇게 찍어오면 안 되잖아요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리치몬드 목사님이 밖에서 기다린다고 연락이 와서 밖에 나갔더니만 바로 이 사도대장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분이 사도대장입니다 사도대장 어떻습니까? 사도대장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사도 쫄병같이 이렇게 측은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사도대장이면 나는 보금대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연하게도 이번 사역길에 두 사람 중요한 사람 이 사도대장과 선지자 박사라는 사람을 또 만났어요 손지자 박사 이분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 사진이 나오네요 수염이 이렇게 있냐 혹시 어떤 포스타에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암스텔라메에서 13시간 기다리면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를 하다가 모리스 목사님이 누군가한테 아는 척하고 말을 걸게 봤더니 수염이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뜨려진 분이 있어요 도사 같잖아요 누구냐 그랬더니만 유명한 사람이래요 누군데 그랬더니만 케냐 목사님이래요 케냐 목사님이랬는데 어떤 목사님이냐 그랬더니만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래요 모리스 목사님이 자꾸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러지 말래요 자기는 선지자 박사라고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두 사람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가 카메라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못 찍게 거부를 해요 수행원이 한 10여 명이 돼요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참 기회인데 사도대장하고도 사진 찍었는데 선지자 박사하고 사진 못 찍으면 어떡하나 말로 설명해가지고는 안 될 텐데 싶어가지고요 자꾸 이제 시간을 끌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도 한 번 오셔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벌써 한국에 다녀갔어요 아마 여러분들 시커먼 수염이 이렇게 늘어뜨린 그런 사진 보시면 저분인 줄 알고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절대 거기에 못 가도록 하시면 되는데 한국 주요 도시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가서 집회를 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한 번 오셔야 되지 않냐니까 가겠대요 날짜만 잡아주면 자비량으로 오겠대요 그것도 그러면서 그 장소에다가 목사님들만 전부 모아달라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임하도록 해주겠다 사진 한 번 찍자 그랬더니 먼저 나한테 안수 먼저 해주겠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이단영 받으면 어떡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수를 해주겠다 그래서 안수는 말고 사진만 찍자 그랬더니만 허락해 줘서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왔어요 지금은요 선지자나 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리스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좀 애매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로 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애매하고 좀 논리적인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왜 선지자가 필요 없고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고 선지자 박사가 있을 수가 없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게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게시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게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게시를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66권의 게시로 하나님의 게시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선지자적인 사명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술소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사도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 사도가 생겨날 수가 없는가 하면요 사도로 세워지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사람만 사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은 사도가 생겨날 수도 없고 사도 대장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프리카 현장을 보면서요 정말 신비와 이단이 이렇게 판을 치는 곳이구나 생각을 하시면서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보금의 아프리카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이단 이런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참된 보금 가진 목회자들 보금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아프리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보시면 가나의 생명의 길 교회와 리치몬드 목사입니다 목사님 이름들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나 리치몬드 목사 이분은 이제 생명의 길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 당시에는 성도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서 텐트 교회에서 한 3, 40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2015년도에 교회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목사님이 건축가이시다 보니까 예배당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그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성도가 엄청나게 불었는데요 400명으로 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30여 명, 3, 4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400명 교인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리치몬드 목사님이 올 선교 대회 때에 참석을 하신 분입니다 가나 수도인 아크라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러시아에 계시는, 아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알베르토 선교사님 또 정문식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복음 메시지 듣고 또 훈련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짧은 시간에 대회만 참석하고 돌아왔거든요 가서 확인해서 보니까 메시지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서 보니까 한국 갔다 와서 남은 게 333운동이 남아있어요 333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333운동 어떻게 들은 적 있죠? 우리 교회에서 하던 333운동 그 기간에 다녀가서 동기가 생긴 거예요 보금으로 답이 나기 전에 아, 333운동해야 되겠다 지금 400명 교회에 대해서 333운동하면 천 명 넘겠구나 이런 계산에서 333운동을 했는데 전도는 미미하다 그래요 그래서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팀 사역을 하면서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부흥하게 되어진 것은 말씀 운동한 것이다 사도의 인전 2장이 나오는 마가다락방 교회 이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다섯 가지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되어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도 신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말씀 운동하겠다 다섯 가지 기초 위에 보금 운동하겠다 그러면서요 새해에 또 선교대회 때 나오기로 했어요 아마 그때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이 목사님이 다섯 가지 기초 위에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고요 보금을 들은 한 집사님이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째였는데 정신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이제 해서 같이 가게 되어졌는데 이분 이야기가 뭔가 하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자기 머리에 총으로 머리에 총을 맞는 그런 기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별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늘 듣고 있는 보금 메시지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보금 강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보금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았다 아마 내년 2월 달에 총 맞은 사람 한 사람이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오실 것 같아요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이분이 리치몬드 목사님이고요 교회에서 같이 사진 한 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강의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 보시면 우리 리치몬드 목사님 교회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한 번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나 생각을 하실 때마다 우리 리치몬드 목사님 보금운동 하겠다 기름병 버리고 보금운동 하겠다 그 결단을 하고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두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첫날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리스 목사님이 목사님 강대산 밑에 가보시면요 기름병이 있어요 기름병 큰 기름병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밑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안 올라 봤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병 사진 한 번 찍자 해가지고 목사님 허락받고 가서 사진 찍었어요 여기 밑에 강대산 밑에 엄청난 큰 기름병이 있어요 빨리 리치몬드 목사님이 보금으로 답이 나고 이 기름병 버릴 날이 속혀오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나의 6월절 세계추수선교교회 인마누엘 목사님입니다 여기도 역시 가나인데요 수도인 아크라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테마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테마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역시 보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알베르토 또 영사나 또 리치몬드 목사님 같은 나이고요 또 같이 공부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도 보금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였는데 여기에서는 첫 주간 금요일 날 하루 밖에 메시지를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뭡니까 시에라리온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밖에 전하지는 못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내려오자마자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보금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보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금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보금 듣고 충격받고 저는 그분들의 고백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부목사님 한 분은 우리를 숙소로 이렇게 태워주면서요 가나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뭔가 길을 찾아서 기름병도 들고 뭐 수금도 팔고 신비도 하고 하지만은 길을 찾지 못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요 보금 한 시간 말한 것뿐인데 길을 찾았대요 사진 한 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분이 임마누엘 목사님이에요 임마누엘 목사님 성교대회 때 나오실 겁니다 이분도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제 뒤에 있는 분이 전부 이제 교역자들인데요 제 뒤에 있는 분이 이제 길을 찾았다는 부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안면 있는 사람들이죠? 목사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순간 충격받는 순간이에요 내가 말한 것이 보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금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 현장을 보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평신도 한 사람이 가서 한 주간 사역을 해도요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보금으로 답이 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한 주간 팀 사역을 해도 이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단 가나 시에라리온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문한 교회가요 가나에서 또 한 두 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또 배 타고 가야 닿을 수 있는 시에라리온 생명의 말씀 국제교회 솔로몬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이는 양철 건물이 교회예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시에라리온인데요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주요 도로 2차선 주요 도로 외에는 전부 비포장 도로예요 그리고 여기는 교회가 있는 데는 길이 없어요 차가 택시를 타고 가도 중간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이런 데에 우리 솔로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요 처음에 개척하신 지가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됐는데 지금 성도들이 한 40명 정도 모이고요 랩런트들이 20명 한 60명 정도 주일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여러 교회에서 와야 하잖아요 어떻게 훈련 여기에서 훈련하기가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신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졌는데 참석하는 인원도 제안을 했다 그래요 왜 제안을 했냐 그랬더니만 성도들도 그렇고 거기 참석하는 목회자들 식사를 전부 제공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제공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제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제공한 식사비도 전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으로 전부 제공하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했는데요 다른 지역은 그래도 훈련되어진 지역은 가서 메시지만 전하면 되잖아요 식사는 자비량으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처음 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특히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서 경목, 경목들이 다섯 명이 참석을 했어요 훈련받고 하면서 이분들이 고백한 내용이 뭔가면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제 글수로 답을 줄 수 있게 되어져서 행복하다 그랬어요 보금을 전년 알지 못하는 경목들이에요 경목 그러면 나라에서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경찰 복장을 하고 전부 왔어요 경목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모르고 또 전도를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은 이 메시지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하면서요 이 사역을 말씀 운동을 앞으로 계속 같이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동안 내내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외치게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성도들 또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 계속해서 인사하듯이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외치도록 하면서 글수로 답이 나도록 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에라리온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과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함께 훈련받은 경목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특히 경목들이 답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메시지 하고 난 다음에 포럼도 시켰고 그 다음에 질문이 계속 되길래 질문이 있으면 메모해서 전달해달라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 날 가니까 한 경목이 궁금해하는 질문 내용을 적어줬어요 내용을 보면요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왜 살인하게 되었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는 누가 최초의 범죄자이며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것도 모르냐 그렇게 하면 문이 닫히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요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 받지 않았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인의 재산에는 피원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벨의 재산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하나님 받으셨다 설명을 해 줬거든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질문했던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처음, 뭡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생각하기는 가인의 재산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는 썩은 당근으로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자기는 그렇게 믿었대요 경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썩은 당근으로 들여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렇게 믿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피원약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래요 그리고 1번에 대한 답은 창세의 4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온 가인과 아벨의 재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답은 뭡니까? 왜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을 복종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경배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창세의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최초의 범죄자고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누가 최초의 범죄자예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었어요 최초의 범죄자 창세의 3장 16절 19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었고 또 하와는 출산하는 고통이 임하게 되어진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들이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줄 모르고요 계속해서 그냥 사진 찍자 뭐 하자 그러길래 인만웨일 목사님한테 선교대회 나오실 때에 본부에 요청을 해서 이 경목 중에 한 사람 제일 계급이 높은 분 한 분 같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복이 분 또 시에라리온 경목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아프리카 현장 우리가 밟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도 이단들이 난립하고 있고 또 신비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시에라리온에는 솔로몬 목사님 같은 분이요 보금운동 하겠다고 이렇게 일어섰어요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년간 있으면서요 거기에서 한국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 주신다 내용은 없고 그냥 성경 공부를 잘 해 준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보금도 아닌데 그것을 가슴이 담고 시에라리온에 와가지고 교회 개척하면서요 도움을 요청한 결과 이렇게 우리가 시에라리온까지 갔다 오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경목들과 훈련받은 모든 분들 정말 보금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워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와 성교위원회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아프리카 성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면서도요 계속 이 먼 곳에 왜 가야 되는가 궁금했어요 왜 가야 되는가 말씀을 잡고 가면서도 왜 가야 됩니까 그랬는데요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 않는 동안에는 아프리카의 엄청난 어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신비와 이단이 극성을 부리게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졌어요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연결된 곳이지만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저들을 훈련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교대회에 참석했을 때에 이들을 국내에서 우리가 가서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국내에서 그들이 왔을 때에 도와주는 것, 집중 훈련하는 것 이것을 계획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와 이 시에라리온 목사님들이 내년 선교대회에 분명히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선교사 합숙, 선교사 대회 끝난 다음에 이제 집중 훈련 한 주간 잡아가지고요 이들을 다섯 가지 기초 확립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돌아가면 각국에 돌아가면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파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분들의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 뭐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왔을 때에 이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건너온 분들을 도웁시다 건너온 분들을 도와야 돼요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집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2월 달에 성교대회 때 나와가지고 훈련받고 돌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한 가을쯤 이맘때쯤 다시 한번 누가 가든지 교육자가 가든지 또 팀이 이루어져서 가든지 가서 그분들이 정말 다섯 가지 기초 안에서 먼저 다락방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다락방이 얼마나 확산되어졌는지 점검을 해보고 난 다음에 지교회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 또 훈련하고 돌아오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지면 정말 아프리카가 살게 되어지고 가나와 시에라리온이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믿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되면 건너가서도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건너온 분들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37개국 보금말을 위해서 건너온 다민족들 이분들도 돕고 이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분들을 또 훈련시켜서 재파송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